잔소리 근데 정작 남에게 못난 행동할 때에는 못본처럼 한 번 뭐 이렇게 자녀만 세우고 근데 정확하게 충고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때는 칭찬 충고 칭찬을 하셔 왜냐면 애들이 정색한 애들이 잔소리보다 더 싫어해요 엄마 왜 정색해? 그 말을 엄마 질 수 없어? 이라고요 애들 말 속에 정색이 정말 굉장히 싫다는 뜻입니다 근데 충고를 하는 애들은 싫은 거에요 그래서 충고를 할 때는 사이에 충고를 슬쩍 끼워 넣어야 해요 그래서 충고를 들은지 모르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